오 야마자키다 야마자키 아님 좋아요 잠차하게 아 잘 폈는데 아깝다 어떻게 알았나? 아이 저 막았는데 아깝다 아 막았으면 이겼는데 어? 아직 못들어봤어요 아 바보스키 으어 다 맞냐? 어? 어 길어다 아아 막았는데 좋은 생각하고 라운드 4 음 파이트 버렸버무 아 아이 그런거 쓰면 안되죠 아 에바다 노노노노 와 이걸 훌를네 야 이거 어떻게 되지? 공중에서 맞아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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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점 눌러버렸어요 아 아 원점 눌러버렸어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도래 어이 씨 개졸한다 아 뭐야 나이스 잘하네 오늘 바로 스택 하겠는데요 이거 아이씨 어? 괴로맞네 맞잖아 와 목숨 몰고 썼다 이거 막혔으면 내가 젖은데 필리핀님 어서오세요 와 오케 알았노 모모리님도 어서오세요 어 이거 아닌데 어 야 죽어라 괴로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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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마자키랑 하고있어 괴로맨 괴로맨 아 파크 맡기고 후딜 없? 없나요? 바로 에이 또 날먹할라고 이분이 또 날먹할라고 마신코 패기라고 패기 4단의 의식을 잘 못하게 하기위한 패기 또 또 또 딴 데 있지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옥탄 선물해주러 한번 가보자 건잼님 없으세요? 자주 오시네 요새 어? 위치는 왜 못 튕겨내 계산하고 쓴거구만 모덕이라 판등이 이상해서 그냥 보내야죠 아 뭐야 아 앉았어 진짜로 어휴 죽일꺼야 그쵸 카자야는 모두의 낭만의 주 캐릭이죠 에헤이 형님 폭탄 강사발받읍시다 아 아 아 유료 오 나이스 아 이거 왜 앉으시지? 저렇게 많은데 앉아 4단의 의식을 많이 하시네 아 아 이래도 막네 뭐야 뭐야 어떻게 빠진거야 아아아! 아ㅏ아아! 갑작 총무 빨리 썼으며! 허허허허. 아까워라... 버덕은 하단을 흘리면 안 되지. 막 가야 돼. 띄울 수 있는 찬스가 언제 올지 몰랐어. 와 이시라리네. 가끔 이러더라. 맥스 데미지 가자! 아 팔로 감싸! 많이 들었어 땡스 포 팔로우 위치에.. 못 걸렸나봐 왼손 으어엇 아이 죄송해요 아 나 좋아요 딴 손을 왜 씁니까 나이스 아 마우스 진짜로 저거 맞고 뭐 없나 아 데미지바라 아이씨 이라네 그 끝장에 안오네 하하하하 우와 야 망놈 앉았는데 진짜 앉았는데 저거 아 노리고 쓴건데 뭐야 이거 데미지방 뭐야 뭐야 왜이렇게 달라 씁니까 쓴건데 왜이렇게 맞노 깜짝놀랬네 아 아 아 오예 나이스 아 초가타가 있는데 찍고 죽길래 깜짝놀랬어요 방금 이렇게 맞는게 아닌데 아 어 야 아 맛있을거 저거 왜이렇게 맛있어 별론데 저거 아 무침이 싹도노 아 아 아 아 아 아 군침이 싹 떠 넣어 오오오오 아 많았다 그냥 왜 이렇게 많이 쓰지? 오오오 나이스 오오 기머리 못갔네 아 나이스 내가 먼저 와우 노노노노노 그래뒀어 그래뒀어네 지독한걸 진짜 많이 쓰네 저거 나이스 아 지렸다니 나이스 사나이 눈물 아 늦었다 프레임 프레임 야아 그걸 두번이나 흘리고 계시네 대단하다 오사카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어 어 다니다 아 아 아 나이스 아 저때는 그래 어퍼를 쓸리가 없겠구나 내가 언제 카운터 갈걸 아 아 이거 너무 뻔했나 그래 나이스 나이스 폭탄 맞은거죠 지금 맞은거 맞죠 땡큐 아 아 아 안다우스 기술이 아 왜이러냐 아 아 아 이거 벽이니까 나이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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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와 제발 아 개겼다 안 개겼으면 뻔 워씨 와 10코스 야 이건 진짜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라 못막을 수도 있는거였는데 개달을 파이팅 아 풀한데 맨손 아 따라오 아 저것만 써 확정이구나 저거 맞고 기상침려 확정이구나 안 돼 아 아 아 아 내가 너무 늦게 썼어 빨리 썼으면 역전인데 어 아 깜다 오 좋아요 개 흘리네 와 진짜 흘리네 아 지뢰진 다 동시에 누르는거 막 넣어 아이고 안 쓸 줄 알고 나이스크 좋아 좋고 화이트 나는 레드가 있었지 마무리 가자 심차하게 한 번만 살자 내가 왜 5잡 안 했을까 왜 5잡 안 했을까 이건 5잡 맞아야 죽는 피였는데 실수했다 이건 강등만 오면 진짜 잘해져 갑자기 아씨 아씨 어어어어 안 돼 안 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아 나오고 싶어 아 아 나도 정신이 안 돼 죽었나? 아 니슬링인 줄 알았다 아 잘했네 아 아 아 12 이거 자꾸 기가스라 헷갈려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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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딜 봐라 리얼 딱 강등 기회에요 저분한테 이게 그 말이 딱 났다 아 그런데 페이크 주고 쓰는 거다 페이크 주고 쓰네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또 너무하네 땀발 리즈 한 번 써봤다 아 미친 어이구야 아 방어 아 뭐야 와 이게 피지마 어 어 아 잠깐만 나이스 와 진짜 욕심봐라 저렇게 해서 어거지로 이기려고 너무하네 아 제발 아 아 진짜 너무하잖아 날마 대외 때나 통하지 저렇게 아 이게 왜 피해지냐 워이브 저렇게 오지게 깔고 죽잡고 때렸는디 어어어 야 여기서 카운터가 나네 아니 폭풍을 노리고 있어 아 에바잖아 아 진짜 강등기는데 뭐 있나 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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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강등기는데 뭐 있나 봐 아 운도 좋아 카운트하면 한번 벌어볼게요 불었잖아 아 뭐해 아 이걸 왜 레이저트 쓸까 드라이브 쓸까 고민했다 순간 아 너무 바보같이잖아 1돌 안 닿아 아 바보스키 으이씨 아 오오오오오 아 아 나이스 아 그니까 왜 이긴거였는데 진짜 잘해 여기다 가자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또 이겼다 으응 эк 아 개닮어 아까 처음에 아 벽걸이 아 진짜 날먹봐요 안되면 저거 써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지 안되면 나락써 이렇게 생각했지 야 대박 뭐야 저거 안쓰겠지 이제 도쿄야 벽을 어떻게든 운반 해야되는데 야 아 레이저 썼는데 피가 아 나 이길줄 알았다 레이저 쓰면 아 지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아 아 아 아 어떻게 하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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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tg 버텨서 와... 개 힘들다 갑니다 안 왔노? 나이스 보이나 봐요 진짜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건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 거였네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였네 나는 저거 뭐야 저것만 쓸 테니까 네가 딴 거 써라 이런 거야 아 이런 걸 왜 맞아주니 아 멍청이 아 뭐야 아니 저기서 덮칠 거리가 아니었는데 아 제발 양잠만 맞으면 돼 내가 이긴 거였는데 와 촛불 잃게 한다 야 개쩐다 아니 나락이랑 초풍이지 왜 이렇게 잘 막냐 이번에 한번 써볼걸 아 그 풍 방 아 아 아 저거 또 시장 아 아 아 뭐야 에이 총특다리 강등이다 역감등이다 아 안좋잖아 하단 조심해야 된다 이거 와 까비 아이고 실수 어까비 어까비 아기나 아까비 어까비 왓꽃 와 깜짝이야 아 미친 짠올셀걸 아 와우 아 이거 맞는데 아 이거 지금 좀 억울한데 와 진짜 억울하다 저게 빨리 맞이 치면 피해지거든요 맞으라고 일부러 딜레이 주고 쓴 건데 와 운 개 좋다 진짜 아 아